백화점 업계가 2030 젊은 명품족 잡기에 나서면서 VIP 대응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VIP 등급 진입을 위한 최소 구매 금액을 낮추고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잠재 고객층 늘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.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백화점 업계가 모처럼 활기에 찬 분위기입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신세계백화점이 새롭게 내놓은 VIP 전용 특화카드입니다. 연간 구매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되는데 스페셜 마일리지를 통해 명품족들의 혜택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. 단일 명품 브랜드에서 3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50%를 정립해 다음에 정립 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증정합니다.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말 업계 처음으로 2030 전용 VIP 멤버십 제도인 클럽 YP를 선보였습니다. 1983년생 이하 고객 중 연 2천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대상을 선별해 라운지 이용, 무료 주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여기에 오는 8월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과 판교점에 YP 회원 전용 라운지를 열 계획입니다.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은 VIP 멤버십 기준을 완화해 등급을 세분화했습니다. 연간 수천만 원의 제품을 구매해야 진입할 수 있었던 VIP 멤버십의 연 구매의 기준을 400만 원으로 낮춘 새로운 등급의 멤버십을 도입했습니다. 따라서 기존 MVG 등급을 받으려면 최소 연 2천만 원 정도를 써야 했지만 새로운 VIP 멤버십의 도입은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백화점 업계의 이 같은 행보는 급증하는 2030 명품 매출 비중과도 맞닿아 있습니다. 지난해 명품 매출에서 2030 세대 비중은 50.7%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백화점 업계의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고객 확보 차원의 주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그 백화점에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미래의 고객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030을 조금 더 많이 오프라인에 나타나게 해서 백화점 자체를 조금 흘기 있게 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 심리로 명품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백화점들의 2030 VIP 모시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.